과거 의사들은 심장병과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을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했고 치료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인병이 대사중후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고 한 가지가 발병하면 다른 병도 함께 생기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료비는 2006년에 2조 1천억 원 정도였던 것이 2010년에는 3조 6천억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1조 5천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각종 성인병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사중후군. 의학계에서는 대사중후군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발생하는 포괄적인 대사장애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뿌리 대사중후군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